dismiss Nieto 준비 시작 중 priced 왜 fonctionne sewing енты 지킨 sen 그거를 말이야 과상의 맛? 대충 이제 살짝만 붙여놓고 안에다 손을 넣어서 안에서 안에서 테이프로 일로 빼면 안 돼? 어? 됐지? 발락 반대쪽도 이제 그대로 당기고 있어 가만히 있어 얘도 붙여 위에 저한테 붙여 이대로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 그때로 당기고 이게 밴드지 이제 당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습니다 야야야야 어? 어? 자 이제 이제 이제는 약간 좀 일이 커졌어 아니야 아니야 이걸 장장으로 쓰면 되잖아 야 아니면 그냥 꺼내봐 이게 사실 진짜 밴드지 응 이게 진짜 멋있다 근데 생각보다 멋있는데 좀 약간 분위기는 내볼까 이제? 어 느낌 한번 한 김에 그래 제가 멋있게 또 만들어줄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원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커스텀이 탄생합니다 이게 원래 위기를 극복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드는 전혀 저희는 뭐 그러지 않아요 굿샷 레츠고 좋았다 그렇게 무슨 일이냐 어? 이걸 잡아주지 우리 딜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충분해 보여줘 보여줘 우리가 누군지 오케이 보여줬어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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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멋있어 보이더라구요 멋있다 근데 왜냐면 드럼 치다가 심심할때는 이거 가지고 놀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안 받아 그냥 붙이고 매직으로 쓸까? 피를 가릴 때 말이죠 이 마크가 똑바르게 서있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도 그래요 아 이건 근데 제가 이건 돌리면 되니까 난 좀 괜찮아 누가 불러주면 안돼? 되게 재밌는데 I can't take my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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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난 상 fork 안 돼 엠피아리 해볼까 블라차 나와딸할 것이 하나없어 최대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가는 바이올린 소리가 좀 더 굵직한 리버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Let's go 해보자 자기께 알지 않기를 자기께 알지 않냐 자기께 알지 않냐 자기께 알지 않냐 자기께 알지 않냐 우리가 무슨 리허설 했냐면 저희가 오늘 춤추기로 해가지고 저희 오마이갓 춤 좀 배우고 왔는데 아내 춤선생님이 되게 잘하시네요 도와주 와 메천데이즈가 있다 형, MD MZ MZ 상품도 파네 세트에 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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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want to take it How much is it? $11 Like Korean style Free Good day 3개는 넓다 3개?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여기 미국이에요. 페로 다시 온 것 같아. 페로도 이래? 이런 느낌이야? 딱 이런 느낌이야. 난 미국 맥도날드를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맥도날드? 오늘 먹어보면 되지. 우리 버스킹 해가지고 번돈으로. 여기 맥도날드가 준 차 있나? 검색해봐야겠다. 룰루. 가까운 곳에 서울시청점. 맥도날드가 있네요. 서울시청? 어떻게 된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VR 엄청 비싼거. 비싼거 끼고 비행기 탔네. 지금 우린 자고 있는거야. VR이 뭐의 약자에요? V?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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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가 안되네. 와. 날씨가 너무 좋다. 뭐랄까. 행복만 가득한 페스티벌인 것 같은 느낌이야. 금심과 걱정형. 그런 이제 뭐 요즘에 가스비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오르고 먹고사는 걱정들에서의 다 이제 그런 일탈. 뭔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여기 분위기도 잘 나와있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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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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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룩을บ Chance Police Emily이 자주 경험한거 같은데.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엄청 많네요 눈 껴자 원상이야 잘자 되게 잘한다 Roger 와 decía 우 relieve 도대체 아, 멋있다, 저기. 이번, 보면 인트로 이런 거로 해도 괜찮겠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살짝.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아니야, 간다. 너무 기대돼. 우와. 그냥 알을 발견했지, 뭐야. 도겐, 게임. 야이 예찬이 형 여기 있는데? 예찬이 형 여기 있는데? 이게 진짜 닮았다 아 진짜? 똑같은데? 이거는 페인사이드 하면 풀리겠는데? 형 예찬이 형 닭 그릇 써줘야 돼 이거 이거 핸드폰 대면 잠깐 풀리겠는데? 진짜 온상형 어? 진짜 약간 진짜 우와 무조건 여기가 백다비를 씁니다 무조건 대충 미국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유행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네요 있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쯤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인가 싶기도 하다 아, Sir? 네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공개치랑 크기가 ... ... ... ... ... ... ... ... 깊은 여러분 제가 사는거 퓨말레 칼날에 랭고쿠랑 제니치를 샀구요 강철연금술사에 에드워드랑 로이 머스텐을 샀습니다 예에스 과연 결제가 아직 안 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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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땡큐 이거 좀 봐. 이 사람 또 뭘 산 거예요? 또 그 맞추기 게임 할 거니까 안 알려줄 거예요. 또 그런 거 샀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뻔하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김연의 칼날. 이런 거 없었겠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 애니메이션은 맞는데 비밀의 칼날은 아니다. 아니 비밀의 칼날까지 맞았어. 다 맞춘 거야? 하나 더 샀어. 아까 제가 계속 들어가는 거 어디에 어? 이 가게 무조건 원상형 있겠다라고 한 거에 항상 있었어. 원상형 이거 나 좀 이끄야 돼. 형 이거 있다. 근데. 근데? 우와. 아니 얘가. 얘가 진짜 되게 예쁘다. 우와 이건 진짜 예쁜데? 이거가 부족해지면 여기서 가져가가지고. 이건 약간 이제 뭐야. 진짜 전문적인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집에다가 이걸 다 만들어 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 컵을 뽑아가지고 컵에다가 이걸 담아놔. 아. 계산을 해줘. 그래서 이제 제작해가지고 막 레고로 나오기도 하고. 이 컵을 뽑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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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컵을 뽑아서. 99.99 달러네. 이게 왜 선글라스 배신이 왜 있는 거야? 선글라스 바켓이야. 선글라스 바켓이야. 여기 선글라스 바켓이야. 오, 맨. 안에 딱딱하게 돼있어. 오. 이게 USB를 꾸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가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여정. 드디어 복귀날이 되었습니다. 복귀. 복귀. 각자 소감이 어땠는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원상씨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랑 무엇보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 자, 다음 광일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 있는 우리 왈바리들은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텍사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한국의 왈바리들도 정말 고맙지만 해외 왈바리들도 저희를 찾아와서 봐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 저희 아까 해외에서도 많이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다시 깨달아서. 좋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자고 말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찬 씨는요? 우선 너무 즐거웠고. 또 해외 저희 팀으로서 나온 게 처음인데. 처음인 만큼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보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밖에서 버스킹도 처음 해보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재미있게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스. 어쨌든 이렇게 저희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진짜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진짜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음악이 어디에 가도 사랑받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래서 또 좋은 무대와 좋은 나라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의 미국 여정기는.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안전복귀까지 남았으니까. 무사 안전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리더님. 예.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